요한 게시록 요한 게시록을 시작하면서 의심병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상에 나오는 요한 게시록의 자료들이 대부분 이단, 특히 신천지에서 전하는 내용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요한 게시록은 이것이 그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기 쉬운 성경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특히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14만 4천이란 숫자를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의 숫자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성도수가 30만이 되었다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할지 참 궁금합니다.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이고 먼저 택한 받은 이들이며 이 가운데는 믿음의 조상들과 사도들과 순교자들이 있다 하겠죠. 우리는 여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게시록 7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 먼저 택한 받은 자들을 통하여 복음 듣고 흰옷 입고 주님께 나아오는 열방과 족속과 방언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듯 숫자와 상징으로 이것이 그것이 그것이다라며 미혹하는 것입니다. 요한 게시록은 결코 어렵고 해석하면 안되는 성경이 아니라 열어서 보여주는 게시의 성경이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는 말서이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약속이 있는 말서입니다. 요한 게시록은 반드시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게시록은 미래에 되어질 그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요한 게시록에 기록된 말씀의 모양과 유형으로 이 세상은 돌아가고 결국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게시록에 나오는 상징을 오늘날의 그것으로 정하는 순간 오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미래에 바로 그것이라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것이 그것이다 하고 휴거와 종말과 상징과 숫자에 집중하게 하며 두렵게 하는 것들은 이단이며 신천지이며 적 글쓰드의 영이라 하겠습니다. 말을 듣고 글자를 읽는 자는 미역되고 속을 것입니다.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소드라 하더라. 최후 심판을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고 세상을 멸하시는 행동 즉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진노의 대접을 솟는 그 행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멸하신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행위 즉 인을 떼지 않고 나팔을 불지 않고 진노의 대접을 솟지 않으시면 심판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계속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의 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존재적인 심판입니다. 곧 하나님 없는 것이 심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죄이며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소멸해가는 그 존재적인 심판이죠. 주님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6장 말씀은 대접을 쏘다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주여호와의 말씀이냐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그민들 기뻐하리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말미야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오심은 심판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하미로다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듬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우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진리를 깨우치지 못합니다. 일곱 인이 떼어지지 않고 일곱 나팔이 부러지지 않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지 않으면 심판이 없고 재앙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룹하신 하나님의 불은 성소 하나님 앞금 대접에 담겨 있습니다. 쏟아지는 대접의 그 불은 고라와 250족장의 각기 자기의 불이죠. 나답과 아비후의 그 다른 불입니다. 이 불은 세상의 불이며 속된 불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쏟아버려야 되는 불인 것입니다. 들기나무에 임하신 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불이시죠. 이사회의 그 불은 그 입술을 치져 죄를 정하게 하신 불이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불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방의 생명에 복음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소듬해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건원에 소듬해 피가 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소듬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이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소듬해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스 소듬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에 길이 예배되었더라. 순서대로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왜 일곱 대접을 한 번에 확 쏟아지지 않고 순차적으로 쏟았을까요? 이와 같은 모양으로 모세는 애굽에 열 번에 걸쳐서 재앙을 내렸죠. 죽이기 위한 심판일까요? 아니면 구원하기 위한 기회의 심판일까요? 여우수와 9장 3절 기부원 주민들이 여우수와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지고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은의 그 기부원 주민들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 여우수와 앞으로 나와 엎드렸습니다. 모세의 열 가지 재앙으로 많은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아갔죠. 골리아시 소년 다윗의 그 물멧돌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블레셋 군사들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곱 대접의 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내 안에 심판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일곱 대접으로 하나님의 극류를 보는 자는 극류를 얻을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고 심판을 보는 자는 심판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은 분명 심판이지만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 라는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하여 나오죠. 즉 일곱 대접은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병하며 돌이키지 않으므로 그것이 그들에게 마지막 심판이 되어졌습니다.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드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오로 암하게또니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드라. 새 더러운 영 곧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죠. 이들은 마지막임을 알고 모두 모여 최후의 전쟁 발악을 하는 것이죠. 세상 임금들에게 가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함께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말만은 바로 암하게똔 입니다. 암하게똔은 미래 그 3차 대전에 일어나 날 그런 뭐 중동의 어떤 한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암하게또는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의 해설과 같이 히브리음을 헬라우로 그대로 쓴 것이죠. 머기또의 골짜기라는 뜻 히브리어로는 아르머기또입니다. 이것을 헬라우로는 아르 암하게또 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르 암하게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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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된 것입니다. 암하게또는 요한 게시록에만 나오는 말이지만 머기또는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 지명입니다. 오늘날 암하게또는 막 세대주의자들이 임의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왕들이 하나님께 대적하여 일어나 전쟁하는 곳을 암하게또는 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이름으로 쓴 것입니다. 17절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소듬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일곱 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되었다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인간 세상에 종말을 쓰는 말씀이며 충분하다라는 의미 멈춤의 의미가 있겠죠. 되었다라는 말씀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의 극률이 담겨진 말씀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볼산에 주님의 부름으로 모인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이제 아마게또 모든 세상의 우상 850 우상 그 우상을 섬기는 모든 세상 왕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